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서디 강사 김종우입니다. 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3월 학평을 대비하기 위해서 제가 캐스트로 이렇게 인사를 드려봅니다. 뜨둥! 자, 제목이 비어있어요. 제가 제목을 뭐라고 했을까? 이 제목 정하는 게 생각보다 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이 캐스트가 어떤 캐스트인지 여러분은 처음에 보고 아, 뭐야? 제목 보고 넘어갈래? 이럴 수도 있잖아. 제목을 뭘로 할까 하다가 좀 식상하긴 한데 아직은 학교라고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아직은 학교. 제목만 봐도 무슨 얘기를 할지 좀 알겠죠? 제가 무슨 얘기하고 싶은지 알 것 같아. 그런데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자, 먼저. 지난 겨울방학 시즌. 우리 길게 보면 12월, 1월, 2월. 짧게 보면 1월, 2월. 뭐 아니면 학교에 따라서 또는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2월달. 이렇게 보냈을 겁니다. 이제 3월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 지난 겨울방학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만약에 고1이 되시는 분들은 중3 끝나고 예비 고등학교 과정을 거치면서 아, 고등학교 공부는 이런 거구나. 라면서 맛보기로 한번 공부를 해봤을 거고 그러면서 느꼈을 겁니다. 와, 보통이 아니네. 생각보다 어렵겠네. 이런 생각 했을 거고. 고1에서 고2가 되시는 분들은 뭔가 그냥 마음적으로 고1 때 내신 공부한 것에 대한 결과가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고 있을 거예요. 고1 때 그렇게 할 걸. 그때 내가 성적 요렇게만 할 걸. 그게 자꾸 나를 붙잡으면서 이 겨울방학이 나한테는 기회야. 내가 2학년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때 내가 분명히 역전해가지고 잘해야지. 이런 마음가짐을 아마 보냈을 겁니다. 또는 처음의 의욕은 그러그러 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나도 모르게 너무 피곤하고 나도 모르게 뭔가 거기에 흘려가고 그냥 습관적으로 뭔가 여기 왔다. 저기 갔다. 하는 그런 느낌으로 뭔가 내가 뭘 했지? 이런 생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쨌든 이 시간을 이제 지나간 시간을 바라보면서 내가 나 스스로한테 그냥 부끄럽지만 않으면 돼요. 나 스스로한테 어? 내가 잘 보냈나? 하... 남들한테 말도 못하고 나 혼자만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 말할 필요도 없고 말하지 않는 그런 나만 알 수 있는 그런 과거들 있잖아요. 그런 걸 보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조금 부끄럽다. 그러면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털어내고 앞으로 잘하면 돼야지 스스로에게 토닥토닥 해주는 그런 시간으로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지금 이 퀘스트는 3월 합평을 대비하기 위한 3월 달에 맞이하는 퀘스트잖아요. 자, 아마도 고등학교 생활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설레기도 할 거고 걱정도 될 겁니다. 또는 고2가 되시는 분들은 걱정이 더 많이 앞설 거예요. 지난 고등학교 1학년의 과정이 조금 어... 후회스럽기도 하고 근데 제가 이 3월 달을 맞이할 때 여러분께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반배정기 발표가 되겠죠. 고1 친구들은 학교가 이제 발표가 돼요. 그리고 새로 진학하는 그 학교에 대한 교복도 살 거고요. 교복을 처음 사네? 치마를 줄일까? 마이크부터 시작해서 뭐 그냥 설레잖아. 교복이라는 거 새로 입는 거 아닙니까? 설레기도 하고요. 또는 그 학교는 그렇대. 저 학교는 저렇대. 진짜? 아, 우리 학교 어떡하지? 걱정도 될 거고요. 고2가 되시는 분들은 이제 계속해서 걱정도 되고 근데 새로운 반배정 새로운 친구들 새로운 담임쌤 아니면 무슨 문과, 이과 이런 식의 계열까지 혼란스럽거든. 꼭 하고 싶은 얘기 뭐라고? 학교 생활은 재밌게 합시다. 제가 학교 다닐 때예요. 어? 하면서 학교 다닐 때 모습인데 아이들 얼굴은 좀 가려놨습니다만 체육대회 할 때 우리반 애들이 이렇게 옷 만들어서 입으라고 시켜가지고 개구리가 됐어요. 개굴, 개굴, 개굴 학교 생활 재밌게 합시다. 웃긴 사진 너무 많은데 그 웃긴 사진은 보여주고 싶은데 그러면 아이들 얼굴을 하나하나 다 가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복잡하더라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만 보여드립니다. 이왕 하는 학교 생활 일단 재밌게 합시다. 응? 뭔가 아직 다가오지 않은 나의 대학 입시를 준비하기 위해서 멀리 있는 그것을 위해서 지금의 오늘 내 생활을 희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꼭 대학을 잘 갈 거야. 그래서 오늘 내가 행복한 건 다 필요 없어. 무조건 열심히 해야지. 이거 좋아. 너무너무 좋은데 오래 못 갑니다. 단언컨대 오래 못 가요. 진짜로. 그러니까 지금 이 생활을 즐겁게 하면서 내가 기분이 좋고 즐겁잖아? 그럼 공부도 잘 됩니다. 원래 그래요.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났네? 근데 일어나자마자 어머니한테 한 소리 들었어. 잔소리 들었어. 그날은 하루 종일 기분이 별로입니다. 그럼 공부도 잘 안 돼. 근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웬일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어휴 우리 딸 우리 아들 잘 갔다 와 안아주고 힘내 파이팅 이랬다고 합시다. 그럼 어 물론 더 무섭긴 해요. 엄마가 왜 이러지? 이럴 수 있는데 기분이 좋아. 오늘 왠지 그냥 길을 가다가 천 원짜리를 주웠네? 아 안 기쁘구나 요즘 애들은. 그러면 만 원짜리 주웠네? 와우! 할 수 있잖아. 장난이야. 기분이 좋으면은 하루 종일 공부도 잘 되고 그냥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 이왕 하는 학교 생활 오늘 여러분의 학교 생활이 재밌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기분이 좋고 그래야 공부도 잘 될 수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하시고 다음 제가 이 캐스트를 준비하기 전에 그 여러분의 선배들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지금 수능 강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선배들한테 현장에서 물어봤습니다. 내가 여 캐스트를 찍을 거야. 우리 후배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 뭐야? 내가 여러분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내가 이거 담아서 캐스트에다가 내가 얘기해줄게. 사람 이름은 빼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후배들한테 꼭 하고 싶은 얘기. 고1, 고2한테 하고 싶은 얘기 뭐야? 그랬더니 이제 많은 친구들이 아 선생님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종합하면은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내심 포기하지마. 아 진짜로 진짜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아마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고3이 되거나 N수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꼭 얘기하더라고. 아직 고1이잖아. 이제 고2잖아. 아직 기회가 있대요. 응? 내 얘기가 아니야. 실제로 우리 선배 여러분의 선배들이 애들아 내심 포기하지마. 어떻게 됐든 끝까지 일단 붙잡고 있어. 수시가 있으니까. 선생님 저는 1학년 때 내신을 망했어요. 정시할래요. 2학년을 그냥 해서 버릴 거야? 물론 그런 친구도 있겠지만 전략적으로 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배체로 대부분의 여러분의 선배들은 내심 포기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다음 이런 얘기도 하죠. 고2, 고3이 제일 시간이 부족하다 생각했대요. 근데 재수생이 뭐라고 했냐면 재수하니까 시간이 너무너무 부족하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좀 의외죠. 잘 생각해봐. 재수를 하면 하루 종일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간이 부족하대.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아니 재수하면 하루 종일 네가 그냥 듣고 싶은 수업 듣고 나머지는 자습이잖아. 왜 시간이 부족해? 그랬더니 제대로 공부를 시작하게 된 게 자기가 재수 때 하다 보니까 해야 될 게 너무 많다는 거야. 너무너무 많대요. 그래서 이 친구가 나중에 뭐라고 했게. 물론 이제 많은 친구들의 종합적인 내용 가장 많이 나온 말 뭐였게. 무슨 말을 제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어떤 말을 제일 많이 했게. 요겁니다. 아 참 요건 아니야. 요거는 구경수 미리 미리 해도 요거고 가장 많이 했던 말은 요겁니다. 나처럼 하면 안 돼. 진짜입니다. 내가 현장에서 한국사, 동아시아, 세계사 친구들한테 물어봤어. 여러분 동생들한테 뭐라고 얘기할래? 제일 많이 나온 말은 얘들아 나처럼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서 내가 물어봤어. 어 니가 뭐 어때서? 어 너처럼 하면 왜 안 되는데? 그랬더니 그 다음 답이 뭐였게? 자네기는 공부하는 척만 했던 것 같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공감이 돼서 이거 갖고 왔는데. 공부를 열심히 했대요. 근데 이제 와서 내가 이제 재수를 하고 이제 와서 다시 돌아가서 보니까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열심히 하는 척만 했다는 거야. 응? 학교에서 주변 친구들이 보고 있으니까 야 쟤 공부 잘하는가 봐. 되게 열심히 해. 막상 보면 성적이 기대에 못 미치거든. 근데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니까 또 공부하는 척을 한 거지.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처럼 하면 안 돼가 제일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내신 포기하지 맙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경수 미리미리 해 또 요거였는데 세 가지야. 순서는 그러였는데 나처럼 하지 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종료합시다. 고1을 맞이하는 여러분들 고2를 맞이하는 여러분들 일단은 내신에 집중하시고요. 그리고 나처럼 하면 안 된대요. 어떻게? 척을 하지 말고 진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공부 말고요. 진짜 공부를 해나가시면 되겠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드려볼게. 3월 학평은 이제 학평이잖아. 나의 겨울방학 공부에 대한 점검의 기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걸로 수능 보는 거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 그냥 기회일 뿐이다. 아 내가 겨울방학 때 이렇게 공부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수능형 문제를 익숙하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성적이 나왔네. 나쁘지 않은데? 내가 공부하는 게 맞구나. 또는 내가 겨울방학 때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 3월 학평이 이렇게 나왔어. 아 왜 이렇게밖에 안 나왔지? 내가 그동안에 공부해서 난 분명히 알고 있다 생각했는데 아는 내용을 문제에 적용해 보니까 안 맞아. 뭐가 잘못됐을까? 분석을 해야겠죠. 그때 가장 좋은 거 뭐야? 선생님 찾아가세요. 선생님 찾아가세요. 그러라고 있는 사람들이야. 그러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학생이 편하게 오라고 있는 게 선생님이니까 선생님 제가 겨울방학 때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이런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왔다 생각했고 이 문제를 보고 이렇게 풀었습니다. 그런데 틀렸어요. 제가 무엇이 부족할까요? 공부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좀 정리할 게 있을까요? 여러분이 선생님을 찾아가서 물어보잖아. 불안감이 좀 사라집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여러분보다 전문가라고 여러분이 믿고 있으니까 여러분보다 어른이라 믿고 있으니까 여러분보다 훨씬 더 권위 있다고 생각하니까 나보다 권위 있는 사람한테 물어봤을 때 솔루션이 나온다. 이렇게 해보는 게 어때? 그러면 신뢰감이 갑니다. 그리고 마음이 안정이 돼요. 그러면서 내가 하고 있는 공부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해 되죠? 그래서 점검할 수 있는 기회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3월 화평을 대비하는 캐스트라고 하니 한국사 어떻게 해야 됩니까? 통합사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아시아 세계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미안한데 3월 달에는 지금 그것에 집중하기보다는 나의 공부 습관에 대해서 먼저 잡는 게 먼저라 생각했고 다음 지난 겨울방학에 대해서 점검할 수 있는 시험으로만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보다 지금은 학교 수업과 학교 공부에 집중할 때입니다. 왜요? 아까 선배들이 하는 얘기 맞죠? 내신이 더 중요해요. 진짜 그렇게 얘기해서 미안한데 지금 여러분이 고1이든 고2든 고1, 고2 친구들 보는 3월 학평은 정말 이렇게 해서 미안한데 크게 보면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안합니다. 구경수는 모르겠지만 한국사 통합사회 동아시아 세계사는 진짜 죄송한데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저 내신 공부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내신 공부에 집중하고 국어, 영어, 수학은 제가 교과적인 부분은 모르지만 그냥 내가 교육방학 때 했던 공부의 점검 단계이자 그 점검을 하면서 뭘 하라고? 꼭 선생님께 물어보라고 나의 공부 방법을 물어보라고요. 그렇게 하고 피드백 가는 다음에 그렇게 나아가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됐죠? 해서 3월 학평을 대비하는 여러분들께 과목별 솔루션보다는 뭔가 어떻게 하면 고등학교 생활을 준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학습 습관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전하면서 저는 늘 그랬듯 여러분을 긍정의 힘 가득 담아서 응원하고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언제든지 힘들거나 고민되면 찾아오시면 제가 성심성일 것 답변 드릴게요. 이상 메가서디 강사 김종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